자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의 대안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먼저 코프라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대안주로서 코프라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코오롱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프라가 하나의 대안주고요. 다른 한 종목은 코오롱 그룹주 중에 소재 사업을 하는 다른 종목을 보자. 그 종목으로 코오롱인더를 한 분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프라와 코오롱인더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을지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김수 트리오인 것처럼 오늘 다 코코코로 시작하는 말장난 죄송합니다. 코코코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코오롱 그룹사 중에 소재 사업 업체인 또 하나인 코오롱인더부터 볼까요? 코오롱인더 누가 가지고 오시죠? 코오롱인더를 제가 봤습니다. 코오롱인더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코오롱 플라스틱의 지분의 66%를 보유한 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룬다면 과연 코오롱 관계사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2분기에 900억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으로 작년 2분기에 2.5배 이상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사업 확장에 대한 경영진의 이런 의지가 확고합니다.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BCG로부터 전략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대대적으로 투자를 위해서 현재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타이어랑 아라미드라는 산업 자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어나면 타이어 쪽도 분명히 주문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BCG의 의문 말이었고요. 또 게다가 작년 적자를 냈던 패션 부문까지도 이번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골프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 브랜드 왁이라든지 골든베어 등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시지 자문 이후에 타이어나 패션 등의 사업 전반에서 수익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차 사업에 대한 로드맵도 사장이 밝혔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수소사업 빅텐트를 구성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수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의 수소 경쟁 전반에 대한 밸류체인도 코오롱 사측에서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수소 연료 전지의 소재인 수소 제어 장치를 현대차 그룹에 납품한다라는 것이 상당한 매출로 잡히게 될 것이고 앞으로 수소차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롱 인더를 대안주로 김병수 비비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코롱 플라스틱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수소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패션도 최근에 경기 재개되면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잘 모멘텀이 잘 엮여있네요. 좋은 대안주로 첫 번째로 코롱 인더를 제시해 주셨고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인데 코프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코프라 지난번에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한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재탕인가요? 재탕이지만 더 강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강조인가요? 네, 좋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은 됐지만 더 갈 여지가 있다는 쪽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떠오르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컴파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엔컨님 영어 잘하시니까 컴파운드는 이게 섞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앞서 코롱 인더도 잠깐 얘기가 나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코롱 인더스트리도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런 원료가 있고 거기다가 첨가제가 있다 보니까 이 원료와 첨가제 앞서 말씀드렸던 PP나 PO 같은 경우가 합성돼서 그다음에 만드는 게 컴파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그래서 원료와 컴파운드를 다 하는 회사가 있고 컴파운드만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앞쪽에 원료까지 다 포함되는 구조인데 이 컴파운드만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가 지금 코롱 플라스틱이라든가 코프라 그리고 또 하나 HDC 현대 E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코롱 플라스틱보다 코프라가 살짝 더 좋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지금 자동차 쪽에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는데 미국 현지의 생산에 라인이 있는 회사가 코프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경쟁력은 훨씬 더 코프라가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좀 명쾌하죠. 이쪽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차량 경장화 쪽과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재가 쓰이고 있죠. 그만큼 전기차나 친환경차도 이런 소재를 쓰면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보통 내연기관으로 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쪽도 주행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더 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수요에 대한 증가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하향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같이 일을 전가시켜서 제품 가격에 반영시켰다는 만큼 오히려 P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 쪽에서 Q가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중장기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쪽의 코프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나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2천억대, 그래서 한 3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출 자체가 뛴다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영업익도 한 40%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총이 1,3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코프라를 김민수 대표님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로 코오롱 플라스틱도 좋지만 자동차 업황,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프라도 역시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명수 pb님은 어떠세요? 코프라, 코프라. 코프라는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회사입니다. 부품, 거의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요. 코롱 인더, 아까 살짝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게 다입니다. 좋은 회사고요. 코롱 인더 같은 경우 지금 하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패션부터 산업 소재, 아까 pb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친환경에 준비를 잘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탄소 섬유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소차에 들어가던 탱크와 관련돼서 이쪽에 어떤 탱크를 감싸는 대표적인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쪽에서 앞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미래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pbr 한 배도 안 된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롱 인더에 대한 평가까지 일단 서로서로 오늘은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주들의 가격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가격 전략입니다. 자, 코롱 인더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번 주 금요일 종가가 6만 6,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진 경향이 있긴 한데요. 6만 6천 원 언더에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7만 4천 원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앞으로 이게 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밑에 21선과 61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6만 2천 원 정도 라인으로 잡아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만 6천 원 언더로 내려갔을 때 코롱 인더 좀 매수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코프라의 가격 전략, 김민수 대표님 다시 한번 주셔야겠죠? 네, 일단 최근 들어서 한 단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실적 흐름들 발표된 것과 함께 계속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은 최근 들어서 월복의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난 최근에 다하고 있는 작년 실적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보다 계속 최고 실적을 기록해갔는데 주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8천 원대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1차 거쳐야 할 관문이 7,500원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선정하고 괜찮다 싶으면 한 9천 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단계 쪽에서 일단 손절가는 한 6천 원대 정도로 보면서 장기적으로 중기 지지권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프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코롱 플라스틱에 대한 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요율을 기대할 수 있는 코프라와 코롱 그룹 내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코롱 인더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두 분에게 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간 금요일에 뉴욕 시장이 많이 좀 흔들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 출발이 좀 불안불안한데 김명숙 피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번 주 이제 FOMC까지 끝났고 말씀하셨다시피 금요일에 장이 좀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종목별 실적 장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업종이 다 오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르는 아이는 꼭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별로 실적을 잘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실적 장세에 이어질 것이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밀렸는데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선물 옵션 동시반기일과 관련된 쪽에 매물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거칠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전략 후광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눈길을 가면서 여전히 지난주에 비슷한 분위기가 왔습니다.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종목적인 기회를 계속 찾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계속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그렇게 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이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